HK인후엔이 자체 개발한 신약 K-CAP을 이어갈 추가 신약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외부와의 협력, 오픈이노베이션에도 적극적입니다. HK인후엔은 최근에 온코빅스와 자가 면역질환 신약을 공동연구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HK인후엔은 JAK 억제제 계열의 자가 면역질환 신약을 연구 중인데요. 온코빅스와 함께 신약 개발의 시너지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온코빅스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256만개 화합물 가상 절편 라이브러리 기반의 타깃 화합물 도출 플랫폼 기술인 토포믹스를 활용해 자가 면역질환 신약 후보물질의 도출과 합성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HK인후엔은 후보물질 평가와 검증, 상용화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HK인후엔은 블록버스트급 국산 신약 K-Cab을 이을 후속 신약 개발을 위해서 현재 소화와 면역, 암,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신약 파이프라인 14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HK인후엔 관계자는 두 회사는 이번 업무 협약에 이은 후속 절차로 공동연구 개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온코빅스와 전략적인 협력으로 시너지를 더욱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HK인후엔은 2분기에 289억 원의 실적을 올린 K-Cab을 앞세워 역대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액은 2,5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77억 원으로 무려 496.5%,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에 증권사들도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교보증권은 K-Cab의 글로벌 시장 확장이 본격화되면 기업가치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5만 5천 원으로 올렸습니다. 삼성증권은 3분기에 K-Cab의 미국 임상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단계별 기술료 추가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6만 2천 원으로 가장 높였습니다. HK 인후엔의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신한금융투자는 내년에 9천억 원대 초반을 넘어서 9,732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K 인후엔은 현재 34개국에 진출한 K-Cab이 2028년까지 100개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후속 임상이 성과를 거두면 성장세는 더욱 가파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